일단 쉬운 것만 하자 그럼 일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다 전직하고 아수리 아니 이걸 또 왜 두 장씩만 먹게 해놨어 야 진짜 개불편해 아 잠깐만 여러분 화를 다스리세요 화를 다스려 좀만 참아 자 이것도 했고 대형 대길부터 하죠 오케이 바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길 뽑는 법 천 개 이상 들고 그래서 짜잔 하다 보면 됨 오케이 아 근데 나 재료 잘 모르는데 야 일단 다 꺼내봐 자 이렇게 3갑 전직해서 혼돈 뽑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했잖아 자 이것도 어 뭐야 아 맞다 맞다 명화 흉소는 두 마리만 보유 가능하지? 오케이 자 흉소도 다 훈련 아이라바타 자 얘를 빨리 진꾼으로 자 일단 증정 꼬인 템들이 몇 개 있나 보네요 뒤죽박죽인 거 보니까 자 각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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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 세트랑 생명력 세트는 같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흰 템에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장비 끼울 때도 이거 켜놓고 해야 된다면서 자 민첩 찍고 자 민첩 찍고 됐나? 5천 업적이죠? 민첩 5천 했고 불깃도 빼놓자 불깃도 빼놓자 그 다음에 힘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자 생명력 생명력은 좀 힘든데? 뭐야 생명력은 아마 테라스로 안 되는구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정보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찍었죠? 자 그러면 스탯 관련된 건 다 한 건가? 유광이랑 아 개거북 아차차 자 그 다음 주몽이지 유신이랑 유신이랑 개불랑이랑 개화차랑 마지막 도라노스케인데 주몽 자 우리 몽이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닌가? 맹호 맹획 맹획 개발석 계획차 맹호 박서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3,000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일단은 보스들 잡는 업적 있잖아요 자 이거 편하게 비서로 이동하면 되는데 왕모 애들 잡는 거 4장 대바의 사원 해가지고 인도 보스 잡는 거 4장 대바 태양사원 해안사원 그 다음 태양사원 상층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모일 쪽 보스 잡는 거 얼음성 3층이랑 병영이랑 파워의 탑 상층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선곡 고수 잡는 거 신선곡 중앙 한 장 해가지고 미랑이랑 철길이 잡고 연마골 가서 조곡구 잡고 홍룡단 가가지고 아 홍룡단이 아니라 어 홍룡단 가가지고 람채아 잡고 그 다음에 태초랑 이제 원망 원한신 얘네들은 그 템 2차 지급하면 잡고 자 그럼 데칸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뭐 두 부대씩 잡을 필요 없으니까 야 무서워 얘 그 불사신부 꼭 들고 가세 좀 이상한 미친 보스들 있어가지고 자 잡았고 자수룡 에이 뭐 이런 약한 애들은 사전차를 잡았고 아 예 이단 변신합니다 아잉 컷 그 대바의 사원 아잉 감사합니다. 자 업적 깨졌는지 자 이거 다문천왕 잡으면 이 사신수 업적도 한 번에 되거든요. 야 이거 원트 못하진 않겠지 진짜. 여기서 몽이만. 아이 개날먹이구만 그냥. 3단계? 야 이제 이거 쉽게 먹는 꽁수 안먹혀. 4단계. 다 우기 나올때까지 하는거지? 아니 안잡아도 돼요 우기만 잡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오케이. 100종 해야되는 업적 없습니다. 크아악. 마나가 모자란다. 내가 안한 업적이 일단 지금 못하는 업적이 사천왕 명왕색 사는거? 이거 못하죠. 1000점 없죠. 그 다음에 강화의 오묘함. 저거 못하죠. 그 다음에 무도장 지금 했죠. 그 다음에 봉돌 부족해서 못한거 내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 1800점. 그 다음에 태초. 딱 많이 남네요. 805점이 남네요. 오히려. 805점이 남으면은 내일 몇개 안해도 되겠는데? 805점 나오면 내일 몇개 안해도 되겠는데?